자 그럼 지금부터 정보보호론 분석입니다 서울시 칠각 올해 2020년 정보보호론 분석하기 전에 이 보안 과목은 2014년부터 시험에 이제 도입이 되었고 이 보안 과목 특징을 이야기 하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냥 돌발 문제 시행한지도 아직 많이 안되고 이 보안은 가장 어떻게 이 우리 현재 이런 it 분야 이 변화에 따라서 항상 변화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돌발 문제가 항상 출제될 수 있는 게 보안이 책에 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또 하나는 이 법 문제가 출제되는데 법도 어떻게 되죠 책에 다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해서 이 보안 과목은 전략 과목으로 어떻게 이제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남이 90점 받으면 나도 90점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남이 60점밖에 못 받으면 나도 60점만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죠 그 방법은 간단해 지금까지 출제된 기준을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론에서 많이 떠들었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 보안 과목은 7,9급에서 다 나오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할 수 없고 7급이라고 무조건 어렵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고 9급이라고 쉽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쉽게 출제되면 한 90점 이렇게 맞고 사람들이 어렵게 출제되면 한 60점 70점 받는 거예요 합격하려면은 지금까지 제가 볼 때 보안 과목은 국회 9급이 평균적으로 가장 어렵게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국회 9급이 올해도 한 명 뽑는데 합격점이 73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데서 이제 합격점이 73점이라든지 낮게 떨어지는 경우가 어렵게 출제되는데 내가 출제해도 얼마든지 어렵게 출제될 수 있어요 이상하게 국회에 있는 문제에서는 비터코인 이런 게 막 관련 블록체인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 안 다루잖아요 예를 들어 이상한 게 한 번씩 출제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안 과목은 정보보호론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론 시간에 하여 있으니까 여기서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까요 원래 국가직 정보보호론이 이건 앞에서 또 이야기 합니다 이 강의 듣는 사람은 기출분석 내가 차례대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한 게 있으니까요 이 보안 과목은 원래 국가직 7급에서는 어렵게 출제되었어요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다 왜 이 점수 분포를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가장 점수가 낮다는 거죠 제가 이 사례는 국가직 7급 할 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혹시 듣는 사람은 7급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서울시 전산 7급인데 국가직 전산 7급도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있으니 그거 꼭 보십시오 그거 보고 이것도 보고 해서 내년에 시험 대비를 잘 해갖고 공부는 조금만 하고 합격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공부 많이 한다고 빨리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K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국가직 합격 정수가 76.66으로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이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1점만 더 올라갔으면 합격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아쉽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시는 평균 82.1산을 받았는데 합격하기를 제가 학습 보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게 컷에 걸려 있으니까 간달간달하고 있습니다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보보호론이 이 사람이 국가직에서는 65점 받았는데 서울시에서는 95점을 받았어요 얼마나 평이하게 출제됐나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80점인데 이 사람은 지금 국어 공무원 다니면서 7급 시험 본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평균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론은 과연 몇 점 받아야 되느냐 제가 볼 때 결론을 먼저 쓰면 이것도 한 85점은 받아야만이 합격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평약이 출제되었는지 분석해 봅니다 1번은 CIA 출제되었습니다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이죠 정보보호 서비스 3대 그래서 이게 틀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운용모드 대칭키 암호 시스템에서 운용모드인데 여기서 출제되는 건 CBC 체인 형태로 이렇게 가면서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면 답이 그냥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개보법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거의 맞추든지 아니면 법 놓으면 아예 틀린 사람이 있죠 안개하기 싫으니까 근데 이거는 개보법에서 개인정보책임자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법을 다루면서 개인정보책임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어떤 개인이 손해볼 수 있겠죠 그걸 구제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개인정보책임자가 될 수 있겠죠 그건 법에 있는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암호화도 하고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개인정보책임자가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IT 전문가가 하는 것이죠 이제 그거 생각해보면 이 개보법에서 법은 상식적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취약점 개선한다는 것은 IT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 법에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뭐 그래서 답을 찾고 그걸 잘 간파한 사람들은 법에서 빨리 이런 거 나왔을 때 한 개 안 해도 맞출 수가 있고 안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 4번은 SSL입니다 그래서 SSL에서 거기 뭐 압축도 하고 MAC 구하고 암호화도 하고 뭐 등등 단편화 이런 거 실시하는 거 이건 다 하였으니까 맞출 수 있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다운받아서 해커사관 가서 보면 됩니다 그다음 문제는 접근제어 강제적 접근제어 나왔습니다 MAC 강제적 임의적 역할 기반 있죠 평행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VPN 나왔습니다 이것도 가상 사슬망 나왔죠 쉽게 여기서 PP, 2P 이게 뭐 2계층이지 3계층이 아닌 거 잘 알죠 2계층 대표적인 게 L2 레이어 2 터널링 프로토콜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답 그냥 찾을 수 있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악성 소프트웨어가 나왔습니다 악성 코드에 대해서 출제되었는데 이 스파이웨어 묻는 거였어요 스파이웨어 근데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트로이 목마, 랜섬웨어 뭐 이런 게 나왔는데 트로이 목마가 뭔지 랜섬웨어 돈 달라는 건 가장 옳지 않는 것은인데 그래서 이 스파이웨어는 몰래 숨어 들어와서 개인 정보를 유출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인데 그 스파이웨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기 적은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두리뭉실하게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틀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그렇지만 이런 거 나왔을 때 읽어보고 딱딱딱딱 가장 거리가 먼 거 찾을 수 있도록 일단 공무원 시험에서 이런 유형 엉성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출제자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서울시 문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저작년에 엉성하게 써놓고 가장 옳지 않은 것도 좀 틀리고 작년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틀리고 그럼 어느 게 가장 옳지 않는 걸 찾으란 말이냐 이거죠 출제자가 이런 사람을 내가 만약에 서울시 출제 담당자에 있다면 문제를 교사한테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안 내고 자신이 없으니까 가장 옳지 않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출제해 나한테 가져봤습니다 그럼 난 다시 해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그럼 못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똑같이 가장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8번은 리버스 엔지니어는 역공학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쉽게 찾는데 역공학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난도카라든지 쓰레기 있는 것을 넣어야 되죠 읽어보면 답 금방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암호 시스템 9번은 대칭키 암호 대칭키 암호 시스템에 놓고 MAC 이렇게 이건 해시 암수죠 그래서 9번 문제는 읽으면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0번은 이 요소 인정 다른 말은 이중 인정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때는 생체 인정, 눈, 지문 이런 것 하나하고 비밀번호 서로 다른 것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공부 다 하셨으니까 그냥 맞춰 쓸 것이고 그 다음 11번은 틀렸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뭐 확보조치 기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죠 그랬을 때 이거는 개인정보에서 안전하는 건데 뭐 이렇게 접속기록을 월 1회인데 월 1회인데 뭐 연 1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틀렸다고 봅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뭐 법에 이런 것까지 숫자까지 말이죠 다 외우지는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자세히 생각해 보고 이런 일을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을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을까 생각으로 될까요 이게 여기까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12번은 DP 맨날 나오는 헬만 키규환 DP 헬만 키규환은 중간자 공격에 치약하죠 이산대수하고 맨날 읽으면 담 나오는 그 였습니다 그 다음 13번은 XSS 에서 나왔습니다 클로스 사이트 그래서 이것도 틀리지 않았을 것이고 14번은 핑 오브 데스 죽음의 공격 핑 명령을 이용해서 하는 거 죽음의 공격이라고 있죠 ICMP 패킷 이용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5번은 또 긴가민가 할 수도 있습니다 S-MIM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자우편 통신이죠 S-MIM은 RSA 기반 기본적으로 서명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혹시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제가 볼 때 경우에 따라 이 문제도 틀린 사람은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6번 제가 책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블루투스 블루투스 하면 항상 4가지 있죠 블루 프린팅 이런 거 이건 어쩌다 한 번씩 놓으면 항상 4가지 중에 하나 나오죠 블루버그 이런 거 그래서 안 틀렸을 것이고 그 다음이 X.509 인정서 그게 뭐가 들어가느냐 발행자의 공개키 정보 공개키는 공개하는 데 넣어 놓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금방 읽으면 답 찾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8번은 무선 랜 나왔습니다 무선 랜 WP 이게 발전된 것 WPA WPA1 2 지금은 3도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A에서 쓰는 거고 여기는 TKIP 쓰는 거 잘 알죠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틀렸을 거에요 그 다음 19번 19번은 TCSCC IT 평가 기준 미국 이거 미국에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상하게 CC가 나와 있는데도 자꾸 이게 출제되니까 미국에서 만든 것인지 그런데 시험에서 이게 ISO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ISO IOS가 아니고 그래서 아닌 거 금방 알아요 이거 어렵게 출제하려면 얼마나 어렵게 출제할 수 있죠 그런데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 디지털 포렌식 포렌식에서 가정 순서 묻는 거 이거 책에 있는 그대로 책에 없어도 안 읽어봐도 검사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 있겠죠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석 결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 9급에서 보안 문제 출제된 것을 이렇게 볼 때 어렵게 출제된 경우가 있고 쉽게 출제된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번 서울시 국가 7급은 이게 중간이야 그럼 한 이 정도 수준 쉽게 출제된 수준은 맞잖아 이게 이 내용이면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 출제되었을 때는 그냥 9급 적당히 공부해도 어떻게 되죠 답을 고르는데 문맥상 어려운 게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처음 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80점 받을 수 있고 좀 더 빡치게 하는 사람은 빡치게 안 해도 이제 시험장에 갈 정도 되면 90점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언저리에 있어야 80점 받아가는 이건 억울한 문제 내용이잖아요 한 90점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아 내 생각 학교 경쟁력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 혹시 이게 틀릴 줄 모르겠어 이거는 그래서 이게 틀릴 수 법은 이렇게 놓으면 틀린 사람이 있잖아요 1대인데 연인지 월인지 이런 거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한 게 틀렸어 그러면 이제 이거 출제자고 엉성하게 내갖고 스파이에요 틀릴 수도 있고 안 틀릴 수도 있고 이것도 그렇고 뭐 그래서 이런 게 틀린 사람 90점 안 틀린 사람 95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것도 재수없게 틀리면 85점 이래야 되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는 85점 받아도 어떻게 되죠 시험에서 잘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볼까요 그래서 한 85점은 최소한 받아야 되고 이건 한 90점은 받아야 어쨌든 전국 5로는 이렇게 출제되면 80점 받으면 아쉽다 그래도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90에서 95는 받아야만이 마음에 드는 것이죠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국가직 7급 분석하였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7급 분석하는데 국가직은 전국 4과목이 서울시에 비해서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 대신에 국어 국사가 상대적으로 좀 쉬웠다면 서울시는 국어 국사가 상대적으로 약간 어려웠고 뭐가 영어가 들어갔습니다 국가직은 영어가 없어요 서울시는 영어가 들어가면 그래서 영어에서 감점 용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어저께 원래 국가직 7급 합격 점수가 76.66 77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적어도 10점은 더 받아야 돼요 어디에서는 이제 전국만 따지면 서울시에서는 그만큼 평이하게 이 사람이 소공 75인데 여는 85 최소한 10점 이상 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몇 점이 될 수 있느냐 하면 87점을 전공하면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 합격 점수가 87점이면 어떻게 되죠 대장률이 높은 것이죠 87점인데 마이너스를 해야 돼요 얼마를 마이너스를 해야 되느냐 최소한 5점 정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82가 된다는 건데 그거는 영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직에서는 영어가 없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영어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7급 영어는 쉬운 게 아니죠 결코 옛날에는 매우 어렵던 영어가 가락이 막 나왔던 시절 옛날 20년 전에 근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또 영어는 우리 인문사에 행정직 이런 걸 보는 데 사람들은 영어를 우리 전산직보다 잘하니까 행정직 이런 데에서는 영어 점수가 이렇게 나왔나 합격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전산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고 그러죠 이런 데에서는 영어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빼줘야 돼요 5점 정도 그러면 82점 언저리가 서울시 합격선으로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랬을 때 국가직 예측도 예년 수준으로 했는데 이 사람은 머그나게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분이 이제 서울시에서는 82.14가 나왔는데 또 이게 82가 아니고 이 언저리에서 83으로 형성되면 참 난감하겠죠 예를 들어 그래서 이런 점수 분포가 컷에 걸려 있어서 항상 참 아쉬운 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올해 시험이 다 끝이 났습니다 국가직 서울시 7급까지 끝나고 그래서 내년을 대비해야 되는데 이야기했듯이 7급에 도전하면 9급은 그냥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합격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분석입니다 분석을 잘해서 방향 설정을 잘하면 적절한 공부로 빨리 합격할 수 있고 거듭거듭 말하는데 분석으로 전화하고 정확한 해설은 여기 있으니까 그 해커스 학원에 가서 다운받아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 7급 기출 분석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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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